안녕하세요. 작은 새우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토리 4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Covenant Renewed at Check-in Check-in에서 원약이 다시 갱신되다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와 24장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Then Joshua assembled all the tribes of Israel at Check-in 그리고 나서 여호수와가 Check-in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모았습니다. He summoned the elders, leaders, judges, and officials of Israel and they presented themselves before God. 그는 장로들, 지도자들, 사사사들, 그리고 이스라엘 권료들을 다 불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왔다는 말이죠. 2절부터 사사자입니다. Joshua said to the people 여호수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This is what Yehoah, the God of Israel, says. 이것은 바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Long ago, your ancestors, including Tera, the father of Abraham and Mahal, lived beyond the Euphrates River, and they worshipped other gods.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대신 대신 여호수와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너희 조상들, Tera를 포함한, 아브라함과 Nahal의 아버지 Tera를 포함한 너희 조상들은 유브라대강 건너편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지. But I took your ancestor Abraham from the land beyond the Euphrates and let him into the land of Canaan. 하지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그 유브라대강 건너편 땅에서 데리고 나와 가난 땅으로 가게 했다. 가난 땅으로 이끌었다. I gave him many descendants through his son Isaac. 나는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었다. To Isaac, I gave Jacob and Issa. Issa에게 나는 야곱과 이사를 주었지. To Issa, I gave the mountains of Seah while Jacob and his children ran down into Egypt. Issa에게 나는 새해산을 주었고 그러는 동안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극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5자부터 7절입니다. And I sent Moses and Aaron And I plagued Egypt with what I did in the midst of it And afterward, I brought you out. 그리고 나서 나는 모세와 Aaron을 보냈고 내가 이집트를 그 가운데서 내가 행했던 것으로 이집트에게 제념을 퍼부었다.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했지. 데리고 나왔지. Then I brought your fathers out of Egypt And you came to the sea. 내가 그때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들을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너희는 바다에 이르게 되었다. 통해죠? And the Egyptians pursued your fathers with chariots and horsemen to the Red Sea.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너희 조상들을 그런 수레와 마병과 함께 그 홍해인들까지 추격했다. And when they cried to Yahua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울부짖자 He put darkness between you and the Egyptians and made the sea come upon them and cover them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너희와 이집트 사이에 두셨고 그리고 바다로 하여금 너희 위에서 그들 위에 오게 와서 그들을 덮어버리게 하셨다. And your eyes saw what I did in Egypt 그리고 너희의 눈이 직접 이집트에서 내가 했던 것을 보았다. And you lived in the wilderness a long time 그리고 너희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이런 버려진 느낌 다 한 번쯤은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살았던 그 시절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지금의 나 된 것은 지금의 여러분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미이시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소화의 말년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오죠 8장부터 10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요단강 서편을 말하는 거죠 아머리 족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갔었고 And I gave them into your hand 나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And you took possession of their land when I destroyed them before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들을 무찌를 때 멸망시킬 때 너희는 그들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Then 발락, the son of Zippo, king of Moab arose and fought against Israel And he sent and summoned 발람, the son of Beor, to curse you 그러자 이제 Zippo의 아들인 발락, Moab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항하여 싸웠고 그는 비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불러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 But I was not willing to listen to 발람 하지만 나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 들 마음조차 없었다 So, 그래서 He had to bless you 그는 너희에게 축복을 해야만 했고 And I delivered you from His hand 나는 그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11절과 12절입니다 And he went over Jordan and came unto Jericho 그리고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왔고 And the man of Jericho fought against you The Amorites, the Paradise, and the Canaanites, and the Hittites, and the Kerbesites, and the Hivites, and the Jebusites And I delivered them into your hand 그리고 여리고의 사람들 그리고 Amorites, and the Amorites, the Pelerites, and the Canaanites, and the Amorites, and the Hybrites, and the Bitesites 이 모든 가난한 족속들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지만 나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 앞에서 말벌을 보냈고 그것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다. 심지어 아모리의 그 두 왕까지 쫓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칼로 한 것이 아니오 너희 활로 한 것도 한다. 이 호넷 말벌은 그냥 말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벌에 대해서 아 이게 뭘까? 천사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벌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벌 요한계시로 보면 메뚜기 군대가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가 이집트 사람들을 벌하셨어요? 이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파리도 있고 그런 것들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이 호넷 말벌. 말벌이죠? 네. 그 말벌 때가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괴롭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죠? 13절입니다. I gave you a land you did not labor for. 너희가 일하지 않은 그 땅을 너에게 주었고 And cities you did not build.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그 성을 주었다. Though you live in them. 비록 너희가 그들 안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You are eating from vineyards and olive groves you did not plant. 너희가 심지 않은 그러한 포도원, 감남나무 숲에서 너희는 먹고 있다. Though you live in them. 너희가 그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은 결반 다르지 않죠. 똑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아니면 자기 사업을 갖고 똑같이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진리를 아느냐, 먹느냐의 차이죠. 자신할 게 없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저의 삶을 돌이키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그런 시련이 닥쳐와도 아, 이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그분은 나를 부족함 없이 나에게 나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세요. 머리카락 숫자를 세기 위해서는 세포 단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모든 세포, DNA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묻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지금 여호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경의하라. 하나님 무서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그분을 존중하라는 거죠.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원주로서, 우리의 사랑의 주,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을 섬기라는 거죠. 진실함과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진실함, 대충대충 한 게 아니라 인추어스, 거짓은 아니라 정말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스라엘에게 그들 조상 아브라함이 그 우상 땅, 갈대오루에서 그 정신 못 차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사카 야곱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난 땅은 자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그 갈대오루에서 그 우상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구원하셨잖아요.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구원하셨고 유단강 서편에서 구원하셨고 지금 가난 유단강 본편인 가난 땅에서도 지금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셨습니다. 물론 일부가 남긴 했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인 것이고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한 거죠. 이런 진한 역사를 알려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Put away the gods which your father served beyond the river in Egypt and serve yehoah. 너의 조상들이 그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라.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여겨진다면 Choose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그러면 도대체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한번 오늘 너희가 결정해라. Whether the gods which your father served that were beyond the river 그 강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길 것인지 All the gods of the emorites in whose land you dwell 너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결정해 But 하지만 ask for me 나에게 있어서는 And my house 나의 집에 있어서는 We will serve yehoa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를 섬길 것이라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를 섬길 것이라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은 모르지만 이웃 사람들은 세상 재물과 좋은 차, 좋은 짐,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그럴지라도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뿐만이 우리 온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The people responded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하죠. It would be unthinkable for us to abandon yehoa to serve other gods.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니 그거는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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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이집트에 있는 그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He did these spectacular signs right before our eyes. 그분께서는 우리의 눈앞에서 이러한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이러한 정말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He guarded us wherever we went.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민족들을 통과할 때 민족들 사이에 통과할 때 예호와 forced out all the people ahead of us including the Amorites who lived in this land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아머니 족속을 포함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강제로 쫓아내셨습니다. We too will serve 예호와 because He is our God. 우리 또한 예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당연한 반응이죠. 그 당시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요? 예호서는 기뻤을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Then Joshua sent unto the people Ye cannot serve Yehoa For He is a holy God He is a jealous God He will not allow your rebellions nor your sins 예호서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여호를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희의 반역과 너희의 죄를 강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초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것입니다. 절대로 이상 우방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아 그래 그래 좋다. 너희가 그런 좋은 결심을 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호서는 여호서는 섬길 수 없어. 지금 무슨 말 그건 섬기란 말입니까? 섬기지 말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호서의 의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그 여호서에게 넣어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목이 고든 족속입니다. 똑같은 다른 인방 족속과 똑같은 족속이에요.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육체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왜냐하면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너희 가운데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반역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는 어찌 왜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 상태로는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여호를 버리고 이상한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러면 그분께서는 돌이켜서 너희에게 해를 끼치고 너희를 완전히 소멸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선을 베푸신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만족하고 아 됐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열었을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오류에 빠져 계십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면은 진리를 바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And the people said to Joshua 그러자 사람들이 여우서에게 말합니다. No, 아닙니다. But we will serve Jehovah 우리는 Jehovah 우리는 여우아를 섬길 거예요. And Joshua said unto the people 그러자 여우서가 그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You are witnesses against yourselves that You have chosen You, Jehov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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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너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증인이냐면 너희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를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Jehovah 빙크를 그분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다. And they said We are witnesses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다 이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우서가 한 말이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23절과 24절입니다. Now therefore put away said he the strange God which you are among you 그렇죠.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여우서 모세가 샀을 때도 모세도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네요.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여전히 계속 우상신을 섬겼던 거예요. 여덟간 섬편도 여덟간 동편 심지어 가난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신 가난족 속에 섬긴 이 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우서 그러므로 하는 말이 너희 가운데 이 이상한 신들을 다 제거해버려라. And incline your heart to your God of Israel 그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여우와께 돌려라. And the people said to Joshua Yehua our God will we serve and the voice will we obey. 사람들이 여우서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우와를 우리가 섬길 것이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그분의 목소리에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미처 그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남이 모르는 은밀한 우상을 그날에 다시 한번 제거를 했겠죠. 25절부터 28절입니다. So Joshua made a covenant to the people that day. 그래서 여우서는 그날에 사람들과 언항을 내렸습니다. And made for them a statue and an ordinance and shaking 그들을 위해서 규례와 윤례를 세웠습니다. Joshua wrote these words in the book of the law of God. 여우서는 하나님의 율법 책에 이러한 말들을 기록했습니다. And he took a great stone and set it up there under the oak that was by the sanctuary of 여우와 그리고 그는 큰 돌을 취해서 여우와의 그 성마 옆에 있는 그 옥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Joshua said to all the people 여우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Behold 보라 this stone shall be a witness against us 이 돌이 우리에 대해서 증거가 될 것이다. For 왜냐하면 it has heard all the words of which he spoke to us 여우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이라 It shall be therefore a witness against you lest you deny your God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대해서 증거가 될 것이다. So Joshua sent the people away every man to his inheritance 그래서 여우서는 그 사람들을 보내고 모든 사람이 각자 받은 그 이유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오크나무일까요? 이 오크나무는 히브리어로 Allah라는 뜻이에요. Allah Allah 하면 그 이슬람이 생기는 Allah하고 소리가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Allah를 읽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란 뜻도 되고요. Covenant 그 언약이란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크나무는 성막 옆에 있었고 이 오크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슬람 백성 간의 그런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Work with Allah입니다. Aleph, Rameth, Hey 혹시 저와 함께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알파벳을 말씀하시는지 바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어를 꼭 동영상 보시고요. 또 히브리어 알파벳 입문서를 이제 곧 출간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출간이 될 예상입니다. 출간되면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영어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히브리어도 관심이 없으셔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